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업소는 앞으로 한 달간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행정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간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이태원 업소를 차지한 도민 6명 가운데 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1명을 제외하고 3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2명은 검사 중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자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보장 비율이 크게 낮아져서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에 기온이 영압권으로 떨어지면서 저온 피해를 입은 과소 면적은 도내에서만 현재까지 1,258헥타르. 지난 2018년부터 내리 3년 동안 저온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피해가 크지만 예년 같으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평소 생산량의 80%까지는 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80%였던 피해 보장 비율이 과소 작물은 올해부터 50%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과소 농가가 이번 냉예로 50%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보장 비율과 실제 피해율 간의 차이인 30%, 다시 말해 300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농사를 망치다시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도액이 50%에 그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0%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거의 받을 확률이 없어요. 4개가 이렇게 심하게 와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피해 보장률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손실률 때문입니다. 2017년에 22%였던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률은 2018년에 103%, 그리고 지난해는 180%를 넘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장 비율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저옵니다. MBC 뉴스 마저옵니다. MBC 뉴스 마저옵니다. 3시 반쯤 익산 신동의 한 주유소 인근 교차로에서 소나타 승용차와 25톤 화물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탄 28살 A씨가 숨지고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온종일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전주와 부안 등 8개 시군에는 한때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초속 10에서 14m의 바람이 불어 농촌 등력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시내 거리의 입간판 등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역별로 20에서 40mm의 비가 내려 대지를 적쳤습니다. 전주 기상대는 강풍과 비는 오늘 밤부터 잦아들고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의 주거와 국제 업무 시설, 복합 리조트 기능을 갖춘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이 본격화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들여 2만 5천 명이 수용하는 스마트 수변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